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있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초격차, 초격차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봤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현재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책이고, 화두가 되는 이유는 이 책의 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삼선전자의 권호연 회장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초인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쓴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격차라고 해서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이라고 딱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삼성의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인류 인재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책이고, 또 삼성의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제 또 구매 욕구를 막 끌어올린 제목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권호연 삼성전자의 회장이 쓰신 거고,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1만 8천원이고, 출간일은 2018년 9월 10일에 나온 책입니다. 쪽수는 336쪽으로 보통의 책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권호영 회장님이 자신의 그런 회사 생활을 토대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바들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이라는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더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그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삼성 반도체인의 신조, 두 번째가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세 번째가 리더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번째가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이 네 가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4쪽입니다. 삼성 반도체인의 신조, 당시 저를 포함한 모든 삼성 반도체의 임직원들은 아침마다 반도체인의 신조 10개 항목을 외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일원으로 살아남겠다는 저희의 간절한 바람이자 다짐이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 두 가지 구호는 지금도 제 삶의 신조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이런 단순한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때 전 임직원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외쳤던 아침 구호가 하나 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말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을 막 시작할 때 권우영 회장님이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 되는 건데, 아침마다 삼성 반도체 임직원들이 외쳤던 신조가 1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권우영 회장의 삶의 신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메시지인 것 같지만, 이런 단순한 메시지에는 힘이 있다라는 게 권우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구호를 매일 한 목소리로 같이 외치던 것이 정말로 하나 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말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정말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사업에 삼성이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이 권우영 회장 본인 자체도 정말 될까 우리나라에서? 라는 회의를 가졌다고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 현실이 돼가는 걸 보면서 정말 안 되는 건 없구나, 큰 목표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페이지 20쪽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저는 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변신의 당위성을 애벌레가 뻔데기로 변하고, 다시 그 뻔데기가 화려한 나비로 황골 탈퇴하는 장면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애벌레는 뻔데기로, 뻔데기는 나비로 변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애벌레가 뻔데기로 변해야 하는 이유는 화려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마음껏 날기 위함입니다. 만약,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변신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잎사귀를 갉아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영원히 애벌레로 멈춰 있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몸짓이 큰 애벌레가 될 것입니다. 살이 토실토실한 애벌레가 되겠지요. 이렇게 변신하지 않은 채 몸짓만 거대해진 애벌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하늘을 날고 있던 새의 눈에 띄어 가장 먼저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변신을 멈추면 안 됩니다.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변신을 멈춰버린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바뀐가 그래요. 상황이. 우리가 여름에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봅시다. 여름에 생존하기 가장 좋은 것은 시원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름에 가장 완벽한 복장이에요. 반팔과 반바지. 근데 계속 여름이 되면 상관이 없죠. 근데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에 반팔과 반바지는 어떻죠? 최악의 아이템이잖아요. 이렇듯 내가 당시에는 정말 최상의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화하면서 뭔가 좀 그 최고, 최상의 아이템들이 최악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애벌레의 비유가 들었는데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데 이 애벌레가 나는 번데기가 되게 싫어. 나는 나비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애벌레로 난 계속 있을래 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애벌레로 계속 있으면 애벌레가 계속 몸찍이 계속 커지겠죠. 몸찍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들한테 눈에 띄 가능성이 존나 높아지겠죠. 그러면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애벌레가 번데기로 되어야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계속 환경에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싫다고 계속 거부하면 도태되고 죽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다윈의 진화로움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룡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공룡이 죽은 이유가 뭐죠? 많은 설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어쨌든 간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변했든 어떤 모든 어떤 이유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공룡이라는 존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몸집과 굉장히 큰 힘 이런 것들이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도구였지만 뭔가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큰 몸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결국은 사라지고 말게 된 거죠. 반면에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굉장히 약하죠. 사실은 뭐 달리기가 빠르게 하나요? 힘이 세게 하나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도구를 개발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속 대대손손 역사를 남겨서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남김으로써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잘 적응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숫자를 지닌 종이 된 거죠. 지구를 지휘하는 종이 된 거죠. 환경에 적응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폐자도 없는 게 환경이 변화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강자일지 몰라도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과거에 블로그 시대에는 파워블로거들이 다 인터넷에 주어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유튜브에 시잖아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상황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나는 SNS 안 해. 이러면은 과연 생존하는 데 더 유리하겠냐. 경쟁력이 더 있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인터넷 세대에서는 SNS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점점 유리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잘못 이용한 것도 있죠. 아무튼 그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변화를 우리는 주시해야 되고 변화에 맞게 우리는 계속 적응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리더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물론 자라오는 성장 환경을 보고 성공이나 실패의 가능성을 속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례를 볼 때 좋지 않은 성장 환경은 리더의 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의 자질을 검증할 때 성장과정에서 집안이 화목했는가 어떠한 환경에서 교육받았는가 어떤 종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삽는가 등의 요인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을 자주 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도 용납되는 환경은 그 사람을 나쁜 리더로 만들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성장 환경이 제공되면 그 사람은 거의 100% 나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는 이분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책에서 리더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이분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자라온 환경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리더가 좋은 사람이 되느냐 나쁜 리더가 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리더의 자질을 검증할 때 성장 과정을 잘 본다는 거죠. 지방이 화목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종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리더십에서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은 새롭게 다가왔어요. 사실 이 책에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뭔가 이기적인 판단이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리더의 자리로 가서도 여전히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배가 침몰했는데 혼자 살겠다고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 지하철에서 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기관장인데도 불구하고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자기가 제일 먼저 탈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환경이 본인이 항상 유리한 대로 본인의 뭔가 이기적인 판단을 계속 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판단을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볼 때 이 권우영 회장님 리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 뭐냐면 성장 과정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꼭 중요하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리더의 자리로 갔을 때 나쁜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저는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내면의 덕목 다시 말해 본성으로부터 얻어진 내면의 덕목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진솔함 겸손 무사욕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관련 당사자들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솔함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동료와 직원 등 타인에게 행하는 예의바른 행동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무사욕의 실천 이 모두가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면의 덕목입니다. 그러면 리더라는 게 정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생각해요. 앞서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면 대체 개인의 노력이나 뭐가 대체 중요하냐 이미 선천적인 거 아니냐 이미 다 결정된 거 아니냐 라고 방문하실 수 있겠지만 권우영 회장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들도 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면으로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진솔함 두 번째가 겸손 세 번째가 무사욕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성장 과정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당사자들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진솔함이고요.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동료나 직원들에게 행하는 예의받는 행동 이게 겸손이고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무사욕 실천 이 세 가지가 어느 시대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리더에게 강조되는 덕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성장 과정 성장 과정에서는 이 사람의 가진 가치관 이 사람이 자라는 환경 이 사람이 받은 교육 이 사람이 뭔가 이기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세 가지 내면적인 덕목을 갖췄느냐 그게 바로 진솔함 겸손 무사욕 이것을 갖춘 리더만이 진짜 좋은 리더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권우연 회장이 쓰신 초격차 초격차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 4개의 영상 중에서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나머지 3개의 영상은 제가 이 성장 읽기라는 채널을 통해서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